시작합니다. 1번 문제 불러놓기를 43원 이어 빼기를 4원 이어 넣기를 2원 이어 빼기를 2원 이어 넣기를 28원이면 2번 문제 불러놓기를 76원 이어 빼기를 7원 이어 넣기를 10원 이어 2원 이어 빼기를 2원이면 3번 문제 불러놓기를 7원 이어 83원 이어 빼기를 6원 이어 넣기를 37원 이어 빼기를 2원이면 4번 문제 불러놓기를 41원 이어 빼기를 5원 이어 넣기를 4원 이어 빼기를 2원 이어 넣기를 76원이면 5번 문제 불러놓기를 20원 이어 빼기를 2원 이어 넣기를 72원 이어 빼기를 5원이여 넣기를 6원이면 6번 문제 불러넣기를 40원이여 빼기를 2원이여 넣기를 3원이여 빼기를 4원이여 넣기를 78원이면 7번 문제 불러넣기를 8원이여 72원이여 빼기를 2원이여 넣기를 42원이여 빼기를 3원이면 8번 문제 불러넣기를 85원이여 빼기를 6원이여 넣기를 20원이여 1원이여 빼기를 2원이면 9번 문제 불러넣기를 3원이여 14원이여 빼기를 8원이여 넣기를 81원이여 빼기를 2원이면 10번 문제 불러넣기를 7원이여 빼기를 2원이여 넣기를 60원이여 빼기를 7원이여 넣기를 83원이면 수고하셨습니다.